정부가 반월 국가산업단지 내 화학물질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정밀화학산업 분야 규제 개선 과제 111건을 선정했습니다. 국무총리실 산하 민관합동 규제 개선 추진단은 반월산업단지 내 일괄적 사전 입주 업종 제한 규정을 개선하는 등 규제 개선 과제 111건을 선정하고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. 먼저 반월산업단지와 관련해서는 업종별 일괄 규제 조항을 폐지하고 생산 과정에서 취급하는 환경유해 화학물질의 종류와 배출량에 따라 입주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. 또 공장 설립에 필요한 제출 서류 20여 개 가운데 중복되는 내용은 일괄 처리하는 등 간소화하고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화학업종이라 할지라도 계획관리지역 내 입주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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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